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연장한 인천 지하상가 상생협의회를 더 연장할지 종료할지 이달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은 지난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종료될 경우 지하상가 운영기한 역시 기존 조례대로 전대 양도양수 2년 유예가 유지되는데요. 호폭풍이 만만치 않겠죠.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과 이도형 홍익정기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생협의회가 결국은 종료가 됐죠. 지난 2월 3일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간담회가 예정됐었는데 파행됐습니다. 1년 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파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파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별다른 성과 없이 마친 간담회였다라고 평가가 되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만 하다 보니까 쉽게 지하도상가 법인 대표들과 시의원 공무원 한 20명이 모여서 회의 정식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를 열었던 건데요. 말 그대로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지하도상가 대표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크게 모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평가가 어렵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생협의회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는 어땠느냐 하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출범 당시부터 워낙 이해관계가 심각하다 보니까 첨예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 애초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잘 안 되면서 지하도상가와 공전의 공전을 거듭해 했던 거고요. 다만 인천시가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생협의회 지난 1년간의 성과 한번 짚어볼까요? 10년 연장에서 5년 연장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인들을 달래경으로 사실 상생협의회를 만들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고 행정력만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성급하게 조례 개정을 한 시의회도 그 비난을 연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생협의회의 성과는 크게 봐줄 수가 없겠다. 행정력 낭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논의가 좀 잘 이루어졌는지 이게 잘 작동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논의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정기회와 그리고 소협의회 그리고 수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왔다는 점에 있어서 논의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소기의 성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빛바랜 상생협의회가 아니었나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통 측면에 있어서는 소통은 많이 했지만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입장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점 그리고 상생협의회에서 결정을 설령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내부 설득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반발이 심하다는 것, 특히 점포주, 특대위가 반발을 하면서 지하도상과 연합회 내에서 4분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상생협의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고 결과적으로 별다른 소득, 결실 없이 운영되지 않았나 작동은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장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었겠죠. 2월 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소득 없이 상생협의회가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조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의원님? 물론 그렇고요. 결과 없이 상생협의회를 종료한다면 내년 1월 30일부로 전대가 금지돼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지하상과 소상공인들을 절벽으로 떠미는 그런 격이 될 거고요. 만약 연장을 해서 해법을 찾는다면 결국 시의회가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쯤 되면 박남춘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봉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상생협의회를 종료하고 민간위원회를 뺀 시정부, 시의회, 또 지하상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3월에 조례 개정 끝난 후에 새로 발족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상가 측에서는 상생협의회 운영기한의 연장을 두고 조건을 내걸었죠. 전대 등의 5년 유예를 인천시에 제안한 바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그 유예안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상생협에서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나름 중재안,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방안이 5년 유예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에서 1년 내내 논의를 해봤지만 지금 결과가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2년 유예가 끝나는 2022년이 곧 다가오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해법,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극한적 대결로 치닫다 보게 되면 결국 점포주, 임차인들만 재산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름 차선책으로 오는 유예안을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강경 임차인들과 부평, 주한, 지하도상과 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5년 유예만으로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원천 무효 내지는 현금 보상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병배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5년 유예안을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안 의원 말로는 5년 유예안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면서 각종 지원책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강경 임차인들을 비롯해서 안 의원이 이걸 얘기해놓고 욕을 지금 엄청나게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부평, 지하상가가 주축이 된 상가 측에 의해서는 기존 10년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5년 유예안에 상가들이 다 합의됐던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먼저 전대 5년 유예를 간다고 10개, 10개 지하도상가가 합의를 했고 부평하고 주한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0개 지하상가는 일단 전대를 5년 연장해놓고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지하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놓고 전통시장 지원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5년 유예에 대해서 지금 10개 법인 대표가 찬성을 했고 두 곳, 그러니까 부평과 주한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부평 지하도상가 입장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떤가요? 일단 특대위의 기본적인 생각은 현금 보상하고 그다음에 조례 원천 무효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전대 기간 10년을 보장해달라고 특대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시 집행부는 일단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추가로 그 뒤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강경위가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대와 양도, 양수는 감사원으로부터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간신히 지금 2년 유예를 받아낸 건데 상가 측이 5년 유예를 요구를 해도 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무리한 제안으로 좀 보이는데 아니면 이게 행안부에서 5년 유예를 허용해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무리한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위반되는 문제를 사실 공격하기라는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2년 유예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도 유예해지는 걸로 했기 때문에 5년 유예한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인천시와 또 행안부 간의 일만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지금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제안상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실도 많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천시와 행안부가 어느 정도 이런 5년 유예한도 공감대를 위한 그런 형성이 좀 돼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령 인천시와 행안부가 어느 정도 공감을 잃었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어야 되는 벽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만만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하도상가연합회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이렇게 5년 유예한 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도 지금 그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5년 유예를 허율주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기재부에서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시가 주도를 하면 결국에는 재정교부금을 내릴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결국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면 피해는 지하상가에 가는 게 아니라 인천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의회나 시정부가 이걸 수용하면서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지하상가 상인들을 그대로 지금 현행법대로 처리하기에는 또 난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정부에서 많은 고심과 고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정교부금 페널티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5년 유예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인천시가 당당 1380억 원의 추징금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또 잘 알아야만 하는 시의원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추징금을 물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걸려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결국 이런 문제들을 움직이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대선을 염두에 표심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사실 일각에서 나오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 의원들이 추징금을 물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글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안 의원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을 바라겠다는 건데 현행법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또 이를 그냥 묵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 의원의 지역구가 중구인데요. 중구가 또 지하도 상가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또 지역 대표인 시원이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노후대책으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들여가지고 한 4,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하도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 18년 동안 인천시에서 양도, 양수, 전대를 가능하다가 갑자기 뒤늦게 그거를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사실 어떻게 구제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모든 걸 투자한, 퇴직금을 투입한 이런 시민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 공신력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마지노선으로 5년이라는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5년 유예안을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정부와 시정부에 대한 정치적 노림술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런 액구준, 선의의 피해자들을 임차인들, 점포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발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5년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가, 박남준 시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시정부가 또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하상가 문제를 계속, 지금 송영일 시장님부터 유정부 시장님, 박남준 시장님, 그 차기 정부까지 넘겨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더 곰게 만들고 더 이슈화 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는 시정부나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박남준 시장이 나서서, 직접 나서서 이제는 났을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5년이라는 게 이제 다음 선거 뒤이기 때문에 좀 무의미한 거 아니냐 하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2년 유예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대위 내지는 일부 점포주가 주장하는 대로 10년 유예까지 하는 것도 되지도 않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안부감사원에서 일만의 가능성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이라고 그나마 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현금 보상을 하고 갈지 아니면 기간 연장을 줘가지고 구제를 해줄지 그러면 5년 기간 갖고는 그분들을 구제하기가 좀 금액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의원은 현금 보상이 상위법 위반돼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은 또 인천시의와 또 시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부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페널티를 먹을 건지 아니면 정말 원하는 대로 갈 건지. 굉장히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이 결단을 해야 한다, 역할을 해줄 시기다라는 입장도 있고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만큼 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전대가 금지됩니다. 여전히 상가 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려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인천시가 강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내년 2월이 돼도 강행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하상가 전체에 전대하는 비율이 한 80%가 되고요. 부평 지하상가만 보더라도 공실률이 지금 현재 10%가 넘어섰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내년 2월이면 전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오실 분들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공실률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천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5년 유예 가능하도록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의회가 다시 지난 조례를 뒤집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겠죠. 서명을 받아서 해당 조례안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겠지만 쉽게 통과되기는 적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수정관계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본회의에서 결국은 폐기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이범 논란을 무릅쓰고 5년 유예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에 5년 유예안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압박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에서는 이거를 제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시의회가 재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소속을 제기해서 무효확인의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다시 지난 조례를 뒤집게 되는 거 참 볼성사납다고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두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까지 가는데 그 시간 동안 결국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 돌아 돌아서 차기 정부로 넘어갈 거고 이 문제는 끊임없이 넘어다니면서 결국엔 인천시 행정의 불신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참 지난하다고 느껴지는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천 지하도상과 조례 이 시간에도 참 많이 다룬 바 있는데 어렵습니다. 해법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원칙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인천시가 갖고 있는 원칙에서 지금 물러나서 상생협회에서 낸 조건을 또 받아들여서 또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뢰가 깨지고 그 안에서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똑바로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 안에는 인천시장이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어렵지만 어떻게 해법을 내려볼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지금 1년 동안 상생협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리고 인천시와 소통협력관실 그리고 시의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해법을 소식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1년 동안 상생협회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땅한 지금 상황에서 상생협회의 차원에서 해법이라든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전포조 특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앞서도 유전위원님과 말씀했지만 조례의 원천 무효라든지 아니면 금전 보상도 사실상 현행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 보여지고요. 아까 특단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조례의 원천 무효 내지는 금전 보상도 어렵다. 쉽지 않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거나 전포조 임차인들의 요지는 그분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 불가피한 피해를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게 어떤 형식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상생협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장이 없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아직 결단을 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상생협회가 이번에 종료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밀고 당기고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들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 채널은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 뭔가 다른 형식이든 어떤 다른 협의회든 협의체든 형식으로라도 계속 운영돼야 되지 않나. 그게 그나마 해법? 이야기의 장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인천 지하상과 상생협회 이달 내에 종료됩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윈 스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